강원도가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강원도의 사업소 형태로 폐광지역 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유관기관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센터는 중앙단위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단위기구입니다.